아 진짜 그 그 아이템 분수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시간을 너무 썼어 불가능해서도 그게 되려나? 모르겠네 일단 안전하게 포스건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어 잠깐만 레벨 3방은 니가 했었지 레벨 2방은 했나? 잠깐만 아이템 탄 탄 탄 탄 탄 야 어 어 충분하구만 엔터 링 지로 그래비티 엔터 링 지로 그래비티 클리어랜스 컨펌 그렇지 에이 크레딧이냐? 이 치산시키 어? 이런 얘네들이 아래쪽에 있잖아 아 그럼 또 상대하러 내려가줘야지 그럼 상대하러 내려가줘야지 아이씨 안대 역시 아이씨 안대 역시 내려가야 되나? 여기서 좀 날로 먹고 싶은데 여기서 날로 먹고 싶어요 여기서 날로 먹고 싶어요 아이씨 안대 역시 아이씨 안대 역시 나는 여기서 날로먹고 싶어요 아이씨 한 대 맞았어 여기서 날로먹고 싶어요 아이씨 쟤 한마리뿐인가? 좀 날로먹으면 안될까요? 아이씨 으흠흠흠 으흠흠흠 환영인파가 있을까? 저 마스터 상자 말고는 레벨 2 방도 내가 다 했지? 환영인파 없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레벨 2 방이지? 그래 불가능 난이도에서는 저거를 먹었어 저기서 막 음 프레임이 20까지 떨어지는것 때문에 내가 어? 쌍욕을 했구만 음 아이고 어이 깜짝이야 놀랬잖아 놀랬잖아 나쁜 놈아 너 왜 안돼 아 진짜 너무하네 손톱 남는 손톱은 없니? 아 손톱이 남는게 없나보네 야 너 왜 안돼 야 아이씨 어 잠깐만 손톱을 여기다 쟁여놔야지 나중에는 잡기 편하다고 나쁜 놈아 그러면 25, 24, 9발 상태 나쁘지 않아 이대로 가자 아이씨 프레임 왜이러냐 음 프레임 왜이러세요 쉐이더 생성했지 쉐이더 생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져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 불가능 난이도는 근데 진짜 때를 놓치면은 못하잖아 불가능 난이도에서도 그게 가능하면은 진짜 대박인데 그 시점에서 뭐 거의 모든 저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모든 강화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빌어먹을 빌어먹을 보이는데 못 먹어 보이는데 저게 마지막 그 간부리그 간부급 리그란 말이에요 저게 내가 이 사이드 퀘스트를 봤을 때부터 저게 그 마지막 간부리그가 아닐까 의심을 했었어 그리고 적중을 했지 아우 진짜 왜 이거 어? 키네시스로 끌어당겨서 못 먹는거야 어디보자 아아 아아 아 아 아 Du 오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죽을 뻔했다. 어이 죽을 뻔했네. 어이 죽을 뻔했다. 어이 죽을 뻔했다. 오케이 다 잡았고 요것도 활성화하고 음 아 회복약을 많이 썼다. 회복약을 다시 더 챙기고 스테이시스 팩 또 챙겨야겠다. 아냐아냐 스테이시스 팩은 안챙겨도 되지. 스테이시스 팩은 안챙겨도 되고 고마워 며시의 치료는 정치적이고 위험하다는 말이야. 왜 헤르스는 하이드로폰넹스에 따라서 의료는 상처이예요. 며시의 사업은 안전하다고 말하잖아. 그녀는 안전하자. 더 이상의 짓은 없을 것 같아. 너는 그 길을 떠나지 브라이언 헤르스의 캡틴을 끊지 않는다 너는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죽을 뻔했네 짠 짠 화장실 다녀와야지 왓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 보자 그러면은 필요한 게 탄이랑 음... 9발, 0발 1발 그러면은 좀 애매하네 팔기 좀 애매하구만 서른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어... 이렇게 가자 화염방사기는 또 써야되고 아 맞다 여기 폭탄이 있었지 노드 몇 개 있지? 두 개 있네 수가 좀 애매하군 좀 애매하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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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잇 어 오 아직 살아있어 너도 아직 살아있니? 아잇 오이씨 아직도 살아있어 잠깐만 좀 더 아래쪽에다가 이걸 쏴야되나? 아이 젠장알 다시 너무 위라 그런가? 너무 위라 그런가? 다시 음.. 죽었지? 아이씨 안죽었어 야이씨 죽어라 아 죽었다 제 하나랑 어 라인 렉그 있네 클리런스 컨설드 요쪽은 깔끔하지? 와이씨 깔끔하진 않구만 아이씨 야 한 대 맞았어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한 대 맞았어 아 기분 나빠 어우 기분 나빠 안 맞을 수 있었는데 한 대 맞았어 어우 기분 나빠 아 클리런스 컨설드 여기는 뭐 설계도 같은 게 없었네? 설계도 같은 게 없는 방이였구나 음 설계도 같은 게 없는 방이였구나 음 음 네 네 네 밸리의 리그 밸리의 리그 야이씨 어 얼른 얼른 재생이 되라고 야이씨 재생도 안되고 있어 아이씨 안되고 있어 여기도 또 골치 아픈데 여기도 골 아픈데 안되네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로딩을 하면 되려나 아이씨 메인 메뉴로 돌아가게 해서 응 되네 프로그러스 리포트 캡틴 벤저먼 매태에스 피로건 조던 우느 이게 마지막 트랜스 미션 나중에 우리의 리그는 없긴 한데 우리의 리그의 리그 수 refused 우리의 리그의 리그 비닛고 그의 리그 예수 제 사연에 아이씨 아이씨 그게 그의 리그 그룹 프리스는 우리입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엇라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한대 맞았어. 기분나빠. 뭐, 한대 맞고 말았으면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아, 그래도 기분나빠. 아, 한대 맞고 말았으면... 그리고... 아까 그 마커팝 편이 있던 자리에는 뭐 없나? 여기, 여기. 여긴 뭐 없나? 나중에는 마커팝 편을 넣어놓기 위해서만 해놓은 자리인가? 그런 건가? 찌리딩... 잠깐... 아이템 여기 있잖아. 아... 아... 들어가! 아... 아... 어디 보자... 요건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엑시팅, 제로, 그래비티...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야지. 가야지. 쪼지러 가야지. 어이쿠.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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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그걸 밀고 와? 밀고 올 수 있나 한번 본거였는데 그걸 밀고 오는구나. 와 장난 아닌데? 나는 못 밀고 오는데 너는 왜 밀고 와? 아이씨. 괜히 한 대 맞았네. 여기서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씨. 드디어 왔다 여기. 문제의 여기. 음. 음. 어차피 플라스마 커터 그 후야 치기도 안되고. 안전하게. 일단 분수가 솟는 지나봅시다. 지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시스가. 그 프로토타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갖고. 데미지가 안들어가. 도트 딜이 그거는. 그래도 되나 한번 봅시다 어디. 아 이게 아니야. 안되네. 안되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약간 도트 딜이. 연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프로토타입. 모듈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아ona you. 아 ее. 아 구글 벌들을 보고. 안되네 아마도 프로토타입 모듈이 없으면은 이걸로는 아예 안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플라즈마 커터로는 혹시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를 저먹하게 계산해야 돼 안되네 역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역시 플라즈마 커터로 한번 해볼까 플라즈마 커터로는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추결기 데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정확한 데미지 계산을 못해 아까도 죽어라고 해봤지만 정확한 데미지 계산이 안되갖고 결국 후려치기를 했어야 됐잖아요 아까도 아까도 에잇, 꽝 지금 근데 어쩌면 플라즈마 커터가 더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왠지 모르게 느낌상 데미지가 딱 맞는 것 같기도 해 왠지 모르게 느낌상 데미지가 딱 맞는 것 같아 에이씨, 안돼 좀 더 빨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였지? 아, 이게 그 무거운 날이구나 하필이면 여기 있네 안되네 안되는 것 같아 느낌상으로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안되나? 느낌상으로는 딱 맞는 것 같은데 후려치기를 한 번 한 다음에 해볼까? 이게 또 쟤를 따돌리고 저기서 업그레이드를 해 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쟤를 따돌리고 저기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다시 올 수도 있긴 해 지금 여기에 있을 테니까 푸다다닥 달려가면은 될 텐데 에이, 안되는군 아이, 근데 이게 스테이시스의 도트들이 없어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딜이 정확하게 데미가 정확하게 안맞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일단 저거 한 번 해보자고 여기 있다가 열고 푸다다닥 달리면은 쟤가 오기 전에 문이 닫혀서 쟤는 여기에 못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빨리 플라즈마 쿼터를 후려치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데미지도 해야되나 데미지도 해야되나 데미지도 해야되나 오,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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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어부리네 아 아 난리가 났는데 큰일났는데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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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를 다 먹으면은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한번 봅시다 일단 아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음 그러면 이거를 다 팔면 돈이 얼만지는 한번 봅시다 불가능 난이도에서도 되네 아우 되불이네 이걸 어쩔 야 어떡하지 불가능 난이도에서도 되버리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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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플라즈마 커터 상태. 이거 두 개로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두 가지. 불가능 난이도에서 이게 돼버리면은 진짜 큰일 났어. 돈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지? 먹은 돈만 지금 13만쯤 되고 창고에 지금 쟁여둔 게 내가 원래 쟁여둔 것도 있지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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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만이 넘어 버렸어 어? 아니 내가 원래 돈이 좀 많게 했거든요 원래 돈이 많았고 쟁여둔 것도 많았어 근데 이걸로 한 15만을 벌었단 얘기네 이게 화염방사기하고 라인건을 버리고 플라즈마 커터랑 포스건만 들고 서있으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포스건 탄약이 엄청 비싸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해. 불가능해서도 되네. 되네. 되버리네. 아, 큰일 났는데. 어? 이거 사람들한테 공개해도 되나? 음? 사람들한테 공개해도 되는 거야? 두려운데? 어? 이거 사람들한테 공개하기가 두려워. 사람들한테 공개하기가 두렵다. 어떡하지? 아이, 젠장할. 아이씨. 아이씨. 이런 낭비를 바란 건 아니야. 포스건이 얼만지 알아? 일단 포스건으로 한방울을 눕히고 이걸 하고 젠장. 한 대 맞았어. 그나마 아이템은 두 개네. 음, 구급팩. 다행히 구급팩이 많구만. 어, 많아, 많아, 구급팩이. 하나 더 쓰고 어차피 또 한두 대 맞을 테니까. 라인 렉을 요만큼 팔고. 창고에서 중형 구급팩을 하나 인벤토리로 꺼내오고. 하나 더 꺼내오자.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꺼내오고. 아니다. 3개. 유비무한이랬어. 그리고. 짠. 아, 잠깐만. 아이씨. 뭔 짓을 한 거야.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어? 다시 할까? 방금 그걸 어떻게 할까? 어차피 HP 하나가 저거란 말이지 플라스마 커터 뭐 데미지 캐퍼시티 데미지 캐퍼시티 이렇게 하는게 나을거고 아씨 다시하자 아이 진짜 이걸 까먹고 있었냐 맞았으면 저걸로 회복할 수 있는데 한 방 두 방 세 방 한 다음에 아아이 젠장알 스테이시 스펙이네 구그팩은 또 이번엔 잘 안나와 뭐 됐어? 이번엔 HP를 올리면서 구그팩은 좀 아껴두자 150, 35 이건 됐고 이 보스전에 은근히 아까 맞았으니까 생각 이상으로 단단하긴 했지만 은근히 맞았으니까 회복약을 든든히 챙기고 슈트 HP를 올리고 에너지 올릴까? 에너지를 올릴까 말까 어차피 플라즈마 커터 데미지는 두개 있으면 된단 말이야 캐퍼시티 데미지로 아니면 뭐 RDF로 연사력으로 그래 키네시스를 올리자 아니 키네시스 랜다 스테이시스 이걸 올리고 이제 HP 올릴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캐퍼시티 를 먼저 할까 연사력을 먼저 할까 캐퍼시티 룩 하자 음 든든하구먼 이걸로 이제 아이템 분수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습니다 다른 디바이더도 나오면은 걔네들한테 이제 통하겠지만 보자 아하 역시 커턴 알이 부족해 좋아 이정도면 될거야 아까 봤잖아 너 아까 봤으면 죽어야지 아하 이거를 먹고 펄스탄환 여기엔 뭐딴거 없지 저한테는 금이 없앨 싸우는 건가 없지 아이징, 시간이 없지 ADS 칸든을 사용하고 매뉴얼타그팅이 말처럼 그냥 털든을 맞추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자고 야이씨 야이씨 ADS 캐논 디스트로이드 우와 올라가 올라가 워호 죄송합니다 디스트로이드 하지 말라고 나쁜 놈아 그런 걸 디스트로이 해 그런 걸 디스트로이 하고 있어 오오오 아싸 한 대도 안 맞았다 오오오 아싸 한 대도 안 맞았다 오오오 아싸 한 대도 안 맞았다 아 깔끔하니 좋군 나 그러니깐 원래 돈이 얼마였지 아니 나 원래 돈도 많아 아이템 샘물 안 써도 솔직히 원래 있는 돈이 은근히 많아 네 마지막으로 USM VALOR 이거 텐드라다니얼스 USG 이시모라 도나 오픈 디스키파트 도나 오픈 디스키파트 도나 오픈 디스키파트 도료 리이드 잘한다 김첸 어디로 세고 있는 거야? 아씨 그럼 회복량 너무 많잖아 여기 너무 많이 쟁여왔네 너무 많이 쟁여왔네 도나 오픈 음? 그렇게 책임감 있는 말을 하지마 반할 것 같잖아 아이색 아이색 밸러가 잃어버렸지만 도료에 도착해 뭐였지? 아이색 야 근데 너무하는거 아니야? 왜 밸러는 남자 목소리야? 컴퓨터가 어? 군벌이들이라고 차별하는거야? 아이색 데드온 어라이벌 그러면 이제 어 불가능 챕터 8은 끝냈고 이제 어려움 챕터 9